네, 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은 대관령, 강릉 대관령 기슬기에 있는 엄나무 농장에 와서 개드름나물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한창 순이 나와서 채취할 시기가 되어서 개드름농장에 엄나무 채취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이렇게 엄나무 채취하면서 엄나무 채취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고요. 자, 힐링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한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엄나무 채취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좋은 A급입니다. 이렇게, 요런 것은 A급인데요. 네, 자, 이렇게 자, 원나무 농장에 채취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날씨가 맑아집니다. 아주 하늘이 아주 맑아지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집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같이 동네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엄나무 요건 아주 A급으로 네, 자 A급으로 피어있는 거 네, 여기에 강릉에서는 요걸 보고 개드립이라고 합니다. 개드립 네, 자, 개드립이라 하는데요. 아주 쌉싸름한 게 아주 나물로는 아주 맛있습니다. 초장, 데쳐서 초장 찍어 먹어도 되고요. 나물로 만들어 먹어도 되고요. 튀김을 해서 먹어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엄나무 순 네, 개드립나물이라 그러죠. 개드립 네, 자 자, 이 나무는 나무는 닭백숙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육 같은 거 할 때 넣어가지고 같이 다리는 그런 나무거든요. 엄나무, 엄나무 이게 약초입니다. 엄나무 순은 약초죠. 실제 강릉에서는 잠드립보다 개드립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엄나무 순은 약초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지금 다 이게 다 엄나무 순이거든요. 네, 자 자, 이렇게 A급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필라 할 때 여기 A급입니다. 네, 조금 더 핀구도 있고 지금 아직 덜 핀구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세 손이 이렇게 지금 파들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A급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런 게 A급 A급으로 지금 딱 딸 시기입니다. 네, 지금 지금 시기를 시기를 조금 어제 정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다 피어버립니다. 네, 하루 이틀 만에 다 피어버리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다 피어버리거든요. 여기 아주 엄낭구가 여기 딱 맞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채취를 딱 좋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나무가 네, 나무가 지금 거의 뭐 한 15년 15년 거의 20년 정도 된 겁니다. 네, 자 자 자 이렇게 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나무가 아주 커가지고 네, 위에는 전지를 해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전지를 해서 잘라가지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자 자 엄나무 개드름나무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죠 에이크 이렇게 위를 잡고요 잡고 밑을 딱 하면 딱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잡고 딱 딱 소리가 납니다. 네 자 가시는 조심해집니다. 먼 나무가시가 아주 독해 가지고요 네 이렇게 자 보이죠 여기를 잡고 딱 네 자 여기를 잡고 딱 딱 소리가 납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 딱 똑 소리가 나죠. 딱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정품 A급 좋은 것은 이렇게 밑에 밑에 빨갛게 이렇게 껍질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덜 펴가지고 자 이렇게 껍질 부분 남아있거든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A급 아주 A급으로 쳐주는 상품입니다. 자 상품 요런 식으로 해서 네 땁니다. 자 많이 이렇게 많이 퍼뜨러져 그런 여기는 이제 그런 껍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는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연한 숲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새해서 못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껍질이 껍질이 이렇게 다 그래서 자라서 큰 것은 큰 것은 윗부분만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해서 땁니다.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따거든요. 네 자 윗부분만 이렇게 윗부분만 쇠지 않은 걸로 틀리죠? 요거는 이렇게 많이 잘한 거고 윗부분만 딴 거고요. 요거는 아주 정품 아주 A급 정품이고요. 네 자 이렇게 연한 순이고 요건 좀 많이 시기를 놓친 그런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 자 이렇게 나 이렇게 목소리가 나 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전질 해 가지구 나무가 높아서 던질을 빼앗고 이렇게 나무가 높아서 던질을 빼앗고 나무가 높아진 않습니다. 아따가 가시 가 가시가 지금 엄청나게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음나무 순 농장에서 아주 엄청나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나무가 전에 강릉에 있을 때 시원한 나문데요. 거의 한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굵습니다. 한 20년. 이렇게 매년 와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한 20년 넘은 나문데요. 아주 싱그러운 음나무 순 채취입니다. 무공에 완전히 약을 나는 겁니다. 약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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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